오렌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표에 담겨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를 조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표는 이렇게 생겼죠? 가로를 뭐라고 해요? 행 영어로는 row라고 합니다 세로를 뭐라고 해요? column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행과 열이 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볼까요?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둘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산업에서는 오른쪽처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왼쪽처럼 입력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표는 데이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표를 뭐라고도 하냐면 데이터 세트라고도 합니다 누가 데이터 세트라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 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은 각각의 하루를 나타냅니다 또 각각의 열은 각각의 하루가 가진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서는 행과 열이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해요 행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써야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 개체,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또 관측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관측치라는 표현도 쓰고요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레코드, 사례, 경우란 뜻에서 케이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다 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의 경우에는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feature라는 거 그 다음에 속성, 그리고 변수, 필드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즐겨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면 한 건 한 건의 데이터는 행해졌고 그 데이터의 속성을 열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분야에 입문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